우린 이란성 쌍둥이야. 하지만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약한 쪽이 동생이 되기로 했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몸이 누나라고. 짜잔! 레이디스 앤 젠틀맨! 짜잔! 악한 자들은 긴장할 것! 악행은 놓치지 않아! 지금 무대의 막이 오른다. 샷! 얍! 아비우!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야. 화사의 추격자가 나설 때야. 대기! 진짜 세게! 내려찍기! 어딜 도망치려고! 아비우! 화사의 힘을 보여주마! 얍! 얍! 이것이 궁극! 칠색의 화사창! 샷! 악의 있는 곳에 나도 있다! 날아올라서 세계의 내려뛰기! 화려한 피날레를 감상하시기! 얍! 이것이 궁극! 칠색의 화사창! 대기! 으... 쓰러지다니... 간장의 사망자가 되기 åtals